제가 벨트와 슬리브를 착용하지 않고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벨트와 슬리브를 착용하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최근에 복압 잡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아직 제 수준이 좋지 못해서 스쿼트를 할 때 다리나 들 수 있는 힘보다 복압이 버티는 게 너무 약해서 그래서 오늘은 벨트를 착용한 것도 있고 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스쿼트 300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것도 그렇게 증량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스쿼트와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스쿼트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장비를 착용했고 장비를 착용하니 확실히 예전보다도 더 바가 바벨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스쿼트를 하던 습관이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중량을 버틸 수 있게 돼서 벨트를 착용하니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 스쿼트를 보면 일어나는 패턴이 약간은 다릅니다. 제가 최근까지도 약간 앞다리로 일어났는데 그래도 제가 역도선수나 다른 스쿼트를 잘하는 분들을 분석해본 바 힙 드라이브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고 그걸 좀 실험해 볼 겸 실행해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바닥에서 탈출할 때 가장 낮은 지점에서 탈출할 때 대부분 하이버 스쿼트를 하면 바로 상체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앞다리로 일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힙 드라이브 느낌을 쓰는 겁니다. 스타팅 스트렝스 로브 바스쿼트를 알려줄 때 맨몸으로 앉아서 누군가가 골반을 눌러주고 그거의 저항을 느끼면서 일어나 보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은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바닥에서 그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오늘 하면서 느꼈는데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더 무겁게 했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아직은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볼륨을 많이 안 가져가고 강도를 해서 끝낸 것도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200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200으로 한 세트 더 했는데 그거는 더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스쿼트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패턴이 모든 운동에서 적용이 됩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도 바벨을 잡고 바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제대로 안됩니다. 그것도 데드리프트도 상체는 버텨만 주고 바닥에서 끌 때는 힙 드라이브 느낌으로 끌어야 됩니다. 힙 드라이브가 정말 중요하니까 다들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힙 드라이브를 다들 무거운 무게에서는 나도 모르게 쓰는데 그거를 그렇게 무겁게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할 때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빈바부터 힙 드라이브로 일어나는 연습 그리고 타이밍 이런 걸 생각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술을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엽도 선수들이 힘이 강해서 잘하는 것도 맞지만 기술이 좋아서 더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제가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오버리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획된 오버리칭이 아니라 계획되지 않은 오버리칭이었습니다. 운동 외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리칭이 됐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계속해서 너무 많은 볼륨을 추가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오늘 훈련을 이렇게 가져간 거였습니다. 상체는 어떻게 가져가도 현재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 특히나 하체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이번 주는 볼륨을 약간 덜 가져가고 훈련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도 내일은 스쿼트를 장비 착용하지 않고 다섯 번씩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 자체가 볼륨을 많이 가져가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내일 가져간다 할지라도 전체 주 총 볼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주당 약간 디로딩 느낌도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또 볼륨을 잘 쌓을 생각이고 오늘 돼가지고 오늘 수요일인데 컨디션이 훨씬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